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성자와 뉴라고 하는 제목의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자 이 수업에서 생성자와 뉴는 뒤에서 살펴봅니다. 우선은 객체를 만드는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거 우리 이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객체를 만들 때는 이러한 형태의 기호를 사용을 해요. 중괄호와 중괄호를 열고 닫으면 이것은 비어있는 객체를 만드는 것이고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말이 헷갈리죠? 이 헷갈리는 것은 자체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는 객체랑 같은 말이죠. 객체는 어떠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비어있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상자에다의 값을 담는 방법은 자 보시는 것처럼 그 객체를 담고 있는 변수에 점을 찍고 네임이라고 하게 되면 자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그릇 이런 그릇이 있다고 찍게요. 이 그릇 안에 우리는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담은 것이고 그 변수의 내용은 문자열 이고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객체에 담겨있는 변수를 예 우리는 변수라고 하지 않고 보통 프로퍼티 또는 한국어로는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는 프로퍼티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프로퍼티를 하나 담아볼게요. int로듀스라는 프로퍼티를 담았는데요. 자 이 프로퍼티 안에 담겨있는 값은 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뭔가요? 함수입니다. 즉 프로퍼티에 함수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때 프로퍼티에 담겨있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메소드 방법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안에 담겨있는 변수는 프로퍼티 함수 안에 담겨있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메소드라면 예 그 메... 아 함수라면 우리는 그것을 메소드라고 예...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개념적인 것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자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introduce를 하게 되면 예... 자 얘가 실행이 되면서 my name is this name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함수가 속해 있는 객체 즉 person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담고 있는 이 객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객체 안에 담겨있는 this라고 하는 값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은 예... egoing이라는 문자열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드는 이 코드는 뭔가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객체 안에 들어갈 여러 프로퍼티 메소드가 음... 객체를 정의하는 이것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중간에 다른 코드가 끼어든다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뭔가 이 객체를 정의하는 부분 이 뭔가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객체를 시작하고 닿는 이 기호 사이에다가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이 또 메소드가 이렇게 중괄호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좋고 뭔가 중간에 무언가가 끼어들어서 이 내용이 변조되는 이 바뀌는 바뀔 위험성도 훨씬 더 줄어들겠죠. 물론 이 두가지 방법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도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person을 person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제가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person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든다고 하면 자 이렇게 copy&paste해서 person1은 egoing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person2는 이렇게 하고서 엔터를 치면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introduc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정의하는 부분이 일단 중복되어 있죠. 그리고 name을 정의하는 부분도 중복되어 있긴 하지만 이 name을 정의하고 있는 이것은 실제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egoing, riche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중복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물론 name이라고 하는 정의부는 중복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담겨있는 데이터는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메소드와 같은 경우는 내용이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이 같은 취지의 객체라고 한다면 예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어떤 메소드의 동작방법을 바꾼다고 하면 그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의 메소드 전체를 찾아서 똑같이 바꿔줘야 되는 이슈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프로그래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토록 혐오하는 중복이 발생한 겁니다. 중복이 있다는 것은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코드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아주 냄새 나는 악취가 징동하는 일종의 정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생성자 그리고 new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생성자 new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